네 탓이 지금 누구 탓이야? 네 탓이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져. 빨리 받아들여. 가장 큰 힐링법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 내 탓이다. 그래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하면 뭔가 속이 좀 편안해져요. 피해를 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지금도 만나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뭐 피해를 그 당시에는 줬지만 그 피해가 절대 피해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정말 저희 아버님 돌아갔을 때 또 다 함께 와서 또 회복해주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갔을 때 진짜 또 또 다른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집안일 큰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와주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억이 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고마움을 평생 그렇죠. 어떻게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사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무리 김민정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흥행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몰락 사기와 배신. 용서와 화해. 사랑과 추구. 사랑과 추구. 그게 깔려는 진한 흉년이. 제로 세팅의 아이콘. 제로 세팅의 아버지. 저리 김민정 씨 이렇게 보면 눈에 이렇게 참 슬픔이 있는 눈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좀 많이 남아있죠. 사랑의 상처요. 네네. 지금 저 홀로 내신지요. 홀로 내신지요. 저기 이분이 뭐 사별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두차 두차 하니까 마지막 연애한 게 언제 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4년. 그럼 뭐 홀로 된 게 4년 됐네. 그렇네요. 홀로 되셨는데. 그럼 사랑하는 여자가 안 생긴 겁니까 지금 5년 이내에. 그렇죠. 제가 살짝 들은 얘기로는 최근에 모 여배우가 소개팅을 하셨다고 하던데. 아. 어떻게 뭐 진전 없으세요. 제가 어떤 그 모 여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되게 이쁜 배우예요. 또 아는 선배가 또 그 배우하고 친하고. 나 정말 그 배우 내가 너무너무 참 좋아한다.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뭐 술자리 한번 만들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이제 또 저도 이제 분위기가 어기 되고. 아 분위기가 확 확 어기 빨리 되는 거죠. 이게 또 후방으로 좀 비슷하게. 후방으로. 후방으로는 기분이 저도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 하다가 얘기 좀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다가 푹 온 거죠. 아 2차 가자. 2차 갔는데 더 이게 적당히 여기다 여기 와서 이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확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분위기 너무 좋은데 확 돼가지고. 먼저 집에 갔어요. 추면서. 또 기억 안 나죠. 그런데 그날 제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이게 훅 오르는 거를 좀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뭔가 좀 뭔가 좀 딱 멘탈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오빠 술을 훅 떠가지고 먼저 집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처음에 만나는데 진짜 매너 있잖아요. 웃어주세요 눈빛 그거를 딱 했는데 이거 하더니 막 훅 올라가지고. 먼저 집에 가신 거예요. 먼저 집에 가신 거예요.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번호로는 한 번도 만날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전문용어를 까인 거야. 아쉬웠던 여배우. 여배우분한테 영상 문제 한번 하세요. 마음 접었는데 무슨 때. 아니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 미안해. 팬으로서 팬이에요. 아 저도 팬으로서 팬으로서. 그땐 참 제가 미쳐가지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에 먼저 가서 끝까지 다 분위기를. 예전에는 참 그런 걸 잘했었는데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봐서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오바한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아주 큰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쟤가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은 이제 직접 할 것 같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눈 떠보면 집인 거죠.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먼저 이제 얘기를 해. 제가 많이 술 취해서. 먼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불안해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아 이해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훅 이렇게 되니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